아니, 뒷강좀 하고 올게 응, 그랬어 들어오게 스트레스 해주세요 삐주로 오세요 아우, 너무 못해요 타지로 가야되니까 오늘 엘레벤트 타는게 시계좀 포장해에요 내려가려고 하죠 어어어, 나 진짜 이미 마맹싱 아우,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아! 응아! 안 찍었어? 가야지 찍어야지. 응아! 네가 가네! 네, 네가 가네! 오~~~ 예! 용기가 좋아! 내일 가는 내일 안 했습니다. 아이고, 여행 하자 난 좀 어저께 반영뿐에 막 영화도 막 드리려고 별의 별말의 단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온다! 아이고 응, 가멍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